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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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쟁이가 차예요 번지기 같은 건 아니고요 아 근데 이거 이제 전 철마인데요 전 철마가 전기를 맡길 것 같아요 철마가 달리고 싣다가 있네요 자 철도 중단점 철마는 달리고 싣다 네 여기서 전기선을 넘어서 가면 무관과 남은 통일이 되면 요거는 요 갱어부 지역은 펀슨센터가 될 거예요 펀슨센터가 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어? 여기 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북한이랑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요? 북한은 북선은 3%밖에 없고 나머지가 단선이에요 음 단선이 뭐예요? 단선은 북선 북선 이런 북선과 달리 단선 하루 밖에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열차가 하나밖에 못 다녀? 네 네 그럼 어떻게 왕복을 해요? 남한 열차로 가면 북한 열차고 북한 열차고 북한 열차고 남한 열차고 아 그렇구나 네 북한은 협계와 관계가 있대 네 그래서 그게 좁아졌다 늘어났다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? 열차의 면적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열차를 하거나 네 아니면 북한과 남한은 기관차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기관차를 바꿔서 가는 것도 가능하다 네 표정차가 생길 거예요 열차이 이렇게 계속해서 열차가 열버린 걸 대비해서 열차가 원래 일부의 손으로 달리다가 넓어지는 우차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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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이 가는거죠 네 아쉬워지자면 이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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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뚜둥고 가지고 성형역 들어갈 때 태릉! 가는 거 같죠? 그거 절연구간 절연구간처럼 그런 거 같아요 네 아마 북한에서 절연구간이 있을 거 같아요 뭐 있을 거 같아요? 김치구간은 김장지에는 바로 여기에는 저희 우리 많이 사는 곳이에요 하지만 국가에 넘어가려면 거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50도 모두 아 우리 뭐라도 좀 먹어봅시다 네 노시락 노시락 네 가시오 오늘 어쩌나요? 방에 있어서 왔나요? 그러면 안녕